1번 당연한 거야 그치? 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했대. 연속이지 당연하지. 자 2번 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했대. 혹은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했대. 어떻게 하니? 어떻게 아까는 불연속이라며 더하면. 근데 얘는 뭐니? 모른대 그치? 모른대. 왜? 얘는 불연속인데 어떤 연속을 곱한 거야. 더한 게 아니라. 평이동한 게 아니라. 그치? 얘를 놓고 선생님이 뭐야? 발레하는 거 아니에요? 봐봐. 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지? 불연속이라고 지금. 불연속이라고 지금.